윤석, 강아지 보여줄까? 응 강아지 봐봐 손 장갑 떼고 그렇지, 만져봐 어때? 무슨 느낌이야? 부들부들 또 따뜻하지? 털이 있으니까 춥지 않고 따뜻한거야 루피가 엄마 아기가 새끼 엄마하고 아들이고 그래 야, 엄마도 한번 만져줘 그렇지 엄마가 더 순하지 응 강아지가 많이 컸어 야, 한번 안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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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윤석아 강아지를 안왔따 무서워 안 무서워? 안 무서워 안 무서워? 그래 안 무서워? 안 무섭지? 예뻐해주면 무섭지가 않아 응 그래, 이제 강아지 맞으니까 다음엔 닭보러 갈까? 응 그래, 닭보러 가자 가자 닭을 보러 갔습니다 응? 알? 응, 알 응, 알 고 자, 여기는 닭을 보러 왔습니다 윤석아 닭 있는 데로 왔어요 닭이 맛있지? 무슨 색깔이야, 닭이? 봐봐 응 하얀 색깔 오 진짜 하얀색인다 자, 여기에 알을 놔 네? 알을 줍자 네? 알을 줍자 하나, 둘 으악 알을 줍자 있어? 몇 개 있어? 하나 두고 또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개 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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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이제 보자 야 야 쫄끗하다 으악 누가 났어, 이 알은? 저 닭들이 났지 응, 저기 닭이 낳은 알이야 그래서 들어줘서 응 가지고 여기도, 여기도 하나 있다 네 개 니가 닭, 이 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 응? 프라이어 먹을까? 응 프라이어 먹을까? 프라이어 먹을까? 그래 야, 들고 가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까?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까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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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erá 아이씨 x2 페아 tiet 으흐흐흐흐흐흐흐 요거 어 PJ 야, 여기 알이 너obic 자 열어볼께 구석이 있다 찾지마 complexities imes 자 아니 있어? 안있다 오오오오오 큰 아리다 장갑 벗고 여기다 장갑 때문에 안된다 아직 크지? 은서야 봐봐 이게 무슨 아리야? 기러기가 난 아리야 또 드시러 가볼까? 이쪽에 내려가자 아 여기는 없다 자 이거 들어 이제 들고 가자 아 아 알 수 없으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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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 우리 지금 뭐야 아 我们 감사합니다.